자, 가와 달리 나에만 부각되는 문화의 속성에 대한 진술로 오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문화의 속성 보면은 뭐 있어요? 공유성, 학습성, 축적성, 변동성, 그리고 이제 총체성 이렇게 다섯 개 있죠? 이런 거는 자다가 딱 물어봐도 문화의 속성 다섯 가지 착 찔러도 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가부터 한번 볼게요. 사람의 몸과 정신이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을 가졌던 전통사회에서는 질병의 원인을 누군가의 원한이나 주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구수로 치료하려고 하였다. 여기 일단 총체성이 나와있네요. 이런 질병의 원인을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몸과 정신이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질병을 이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구수로 치료하고 있다. 이게 문화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뭐가 나와있어요? 총체성이 나타나있죠? 자, 그리고 사람의 몸과 정신이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을 가졌던 전통사회. 전통사회는 저런 믿음을 공유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도 있어요? 공유성이죠? 공유성. 반면 질병의 원인을 과하게 근거해서 바이러스나 세균에서 찾는 오늘날에는 누구나 아픈 경우에 병원에 가서 치료한다고 문화가 변했죠? 변동성이 나타나있습니다. 결국에 세 가지가 나타나있네요. 공유, 총체, 변동. 나, 판소리는 북장단에 맞춰 소리, 아니리, 발림을 섞은 전통 민속악이다. 최근에 판소리는 소리꾼의 소리에 베이스 드럼, 댄스를 더해 남녀노소가 쉽게 즐기는 퓨전 음악으로 재탄생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퓨전 음악으로 재탄생했다. 변동이 나타나죠. 변동성. 그리고 판소리의 이야기 갖는 서사성은 유지하면서도 중독성 강한 리듬과 흥겨운 춤이 더해져 판소리와 랩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장로 발전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성격이 또 나타나냐면 과거의 판소리라는 것이 존재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전승되어서 새로운 게 더해졌다라는 거잖아요. 드럼, 댄스 이런 것들이 더해졌다. 그래서 문화가 뭐 한다는 거야?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축적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도 나타나고 있다? 축적성도 나타나고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나에만 부각되는 특징은 뭐가 있어요? 축적성이 있죠. 축적성. 축적성. 그죠? 그러면 축적성에 대한 진술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문화는 상징을 통해 후천적으로 학습된다. 자, 이건 무슨 성? 학습성이죠. 그래서 관련이 없습니다. 2번, 문화는 세대를 전승하면서 풍부해진다. 이게, 자, 축적성의 핵심이 바로 뭐야? 전승. 그리고 발전해진다. 다른 말로는 풍부해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 3번, 문화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총체. 이거는 총체성. 다 연결되어 있다. 총체성이고. 그 다음, 문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한다. 변동성이죠. 문화는 구성원들의 사고나 행동에 동질성을 갖게 한다. 왜? 사람들이 공유하니까. 공유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